카페를 치고 그 다음에 몸을 또 올려야되요 그러니깐 구팔은 진짜? 해봤습니다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손이 많이 나잖아요 뭐지? 작업이 전체적으로 짜증이 많이 나요 중강에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옛날에는 그냥 깨놓으면 됐는데 완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자료방법 진짜 짜증이 많이 나요 하참마고 왜 이렇게 설계를 했어 이러면서 근데 얘는 이쪽에 헤어스페이 지핑하면 참 멋있겠다 짜지게 전체적으로 이게 지느러미입니까? 4일? 네 4일이요 진짜 빨리 하셨다 얘는 열흘도 더했어요 그럴 수 밖에 없죠 이거는 이거 하나 만드는 시간이 엔젤 네 4일이요 감사합니다.